어제 김용호 통일부 장관이 서울 외신기자클럽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북한의 개성공단 무당 강동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책임을 물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묻는 건가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죠.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그 당시 저는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폭파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건 일반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우리가 냈던 우리 문재인 정부가 냈던 북한의 락사무소 폭파라는 만행에 대한 규탄 성명은 정말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진보정부에서도 아마 가장 강력한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보정부도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규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윤석열 정부가 언급할 만한 그런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규탄을 했지만 어떤 북한을 제재를 하거나 또 북한의 행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가동하는 조짐들이 조금씩 보인다는 그런 첩보들이 알려져 와 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미 자신들이 다 몰수했고 그래서 이미 자기 땅에 있는 거 자신들이 다 몰수한 거 이런 거기 때문에 또 개성공단을 폐쇄한 거는 또 박근혜 정부고 또 개성공단 폐쇄한 지 지금 벌써 2000 몇 년 거의 뭐 아니죠.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벌써 6, 7, 8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3년 전이고 개성공단 폐쇄는 2016년인가 아마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책임이 크지 않다 이렇게 또 항변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모든 일어났던 남북한이 이렇게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테이크 테이크 싸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지금 파탄 나 있고 남북관계가 던절리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있다 한다면 따질 것 따지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한 단계에 발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따질 것 인정할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대화를 할 만한 그런 지금 창구도 수단 높기 때문에 말만 세게 규탄을 하는 겁니다. 제재할 수 있는 수단 높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데 북한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무당 가동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한 셈인데 김용호 장관의 어제 간담회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대북 추가 제재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비판했다라는 이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우리 입장은 낼 수가 있겠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를 해서 반응은 보이지 않겠죠. 중국을 향해서 김용호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북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이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를 위해 더욱더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중국이 이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해가지고 우리를 안 만나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중국이 미국하고 일본은 만났지만 정상은 만났지만 우리는 67초 만나고 온 셈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좀 더 정상화시키거나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또 대북 관련해가지고 지렛대 역할도 안 할 거잖아요. 결국엔 중국이라는 지렛대는 지금 우리가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김용호 장관의 어제 발언도 이 발언도 좀 공허하게 들리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박정우 기자님 정확하게 시작하셨는데 완전히 공허하고 자다가 봉창 떠들기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남북관계가 진행되고 있고 또 한중관계가 또 좋고 그랬을 때 중국은 항상 국제무대에서 우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김용호 장관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은 따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 북한이 이렇게 막실험하고 도발하는데 중국은 북한 편만 듣느냐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프게 중국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또 한중관계도 좋고 그러니까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가지고 지금 남북관계 좋은 상태니까 뭔가 북한의 그런 조치들을 또 변경시킬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떠들어도 한국이 북한과의 창구를 가지고 그런 북한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따지고 변경시킬 수 있는 청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어필에 대해서 중국이 아프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관계도 우리가 북한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또 한중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른바 탈중국이 최선봉에 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구조적으로 중국은 지금 그동안의 한중관계 속에서 한국이 탈중국의 최선봉에 섰던 것들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평가도 하지 않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으로 당당하게 계속 나섰으니까 중국이 지금 꼬리 내린다 뭐 이런 식의 평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보면 우리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코웃음을 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 아니 왜 초과 제재에 참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할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중국은 초과 제재에 동참하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요. 아예 현재 판 자체가 우리가 한미일 삼각군사협력으로 가는 것에 몰빵하는 거 이 판 자체가 중국은 지금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배경과 구조 속에서 지금 일종의 장기판 위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런 움직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로 중국 너희들 왜 북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는 우리 외교의 수준에 대해서 중국이 정말 더 얕잡을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러시아를 향해서도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군사 기술 협력이 이뤄진 정황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하는 거다.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러시아를 비판을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상황이죠. 아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프라인에 가서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싸우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간접적인 어떤 도발 간접적인 선전포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러시아는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런 무기 거래가 포탄 거래 같은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옳았다 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포탄 거래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인에 가서 전쟁 중인데 가서 러시아하고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했던 이런 발언이 뭔가 조금 씨앗이 됐을 수 있다.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좀 평가를 하면서 그것이 러시아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러시아를 비판하는 발언이 무게감 있고 아프게 러시아에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지금 또 무슨 지금 그 이야기는 김용호 장관 했다는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를 향해서도 러시아 향해서도 북한 문제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북한 문제에서도 포탄 거래만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물정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가서 포틴을 만났을 때 그럴 때 이제 러시아의 우주발사기지를 갔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러시아의 해군기지도 갔고 그리고 또 러시아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자들 만나고 이렇게 다양한 협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시급하고 긴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통일부 장관은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포탄 협력했다 이런 것만 나오는데 사실은 포탄 협력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민감한 문제지만 그건 말고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상당히 군사동맹을 복원하는 수준으로 지금 협의를 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군사동맹 아무런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서명을 하지 않아도요.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북노우호협력죄약을 맺어놓은 게 있는데 그 북노우호협력죄약의 범위 안에서 협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자는 식으로 김정은하고 푸틴이 약속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명을 안 해도 새로운 문서에 대한 합의를 안 해도 양국의 특히 두 체제 다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양국의 최고 통치자들이 그렇게 약속한다면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굳이 발표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발표했을 경우에는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거고 국제사회를 비판을 받으니까 좋은 일을 하면 경제협력을 하고 이웃들과 평화를 위해서 하겠다. 그런 것들을 했으면 우리 합의문 만들었다 해서 공개할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게 그렇죠. 서명하지 문서가 없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는 우주기술자들이 중국에 북한에 가서 북한에 군사해상 발사하는데 기술적인 지원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농업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데 그 고립에서부터 탈피하는 하나의 중요한 파이퍼라인이 러시아하고 관계 속에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 진단을 하고 그중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또 그게 우리 국가의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고 그중에 조금 국가의 위기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는 게 있다고 본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러시아하고 북한한테 항의를 한 달까 입장을 발표한 달까 뭔가 이래야 되는데 그냥 뭐 포탄 지원하는 거 이미 뭐 우리도 지금 우리도 지금 33만 벌 포탄 지원했다고 다 지금 미국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지금 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참 공허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외교라는 게 특히 우리 한반도 상황이 지정학적인 문제가 또 크기 때문에 외교가 중요한데 외교가 이렇게 안 풀리다 보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몰빵 외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외교가 정말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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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익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외교를 해나가야 되는데 국익은 잘 안 보이고 외교를 위한 외교라고 할까요? 한미일 밀착을 하기 위한 수단이 외교가 되다 보니까 국익은 사라지고 안 보이고 이번에 네덜란드에 순방 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있는데 윤 대통령의 순방을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13번째 올해 순방을 갔는데 돈 많이 쓰고 성과가 도대체 뭐냐 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는데 뭐라는 거냐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비판 지점이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순방을 너무 많이 다니고 돈만 쓰고 성과는 없다. 박종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것과 관련해서 본다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적 국가들과 이렇게 묶어서 방문하는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대한 외교적, 실무적인 뜻배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에이픽 총회에 갔다가 샌프란시코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대세양으로 넘어가서 영국, 프랑스 방문하는 걸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연장을 시키면 그때 간 김에 네덜란드까지 4개국 방문도 가는 거고 물론 일정이 조금 더 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꼭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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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때 샌프란시코 갔다가 영국, 프랑스 가는 걸 묶어서 그걸 하나의 패키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네덜란드 갔다면 네덜란드와 함께 동시에 또 인접하고 있는 나라들 또 몇 개 묶어서 가고 뭔가 좀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이 해외 순반이 효율성도 높아지는 거고 또 어떤 성과들도 더 시너지를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지적해야 될 두 번째 건 사실은 네덜란드는 다당정 국가이기 때문에 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네덜란드 총리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사임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도정부, 과도수거냐 해야 되나요. 그렇죠. 과도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익숙한 우리식 표현들을 한다면 네임덕인 거죠. 네임덕이고 지금 정치도 그만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왔다는 거니까 과연 마르크 리터 총리인데 지금 이 정상회담하는 게 뭐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요. 저쪽 정파로 넘어갔는데 그런데 무슨 반도체 동맹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 갑자기 회사 이름을 잊어먹었나요. ASM에. ASM에. 그런데 이제 그게 반도체 동맹이 성립이 되려면 뭐 MOU를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몇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서 어려운 상황에서 꼭지를 팍 따는 그런 걸 했다. 그런데 이미 거기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혁 회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방문하고 그리고 네덜란드하고 우리하고 반도체 협력 같은 것도 잘 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또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수출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덜란드가 또 특별하게 이탈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일종의 반도체 장비 회사에 대한 동아시아 공장이랄까요. 그거를 한국에 대만으로 간다고 했죠. 아니 근데 한국으로 화상으로 직접 결정했어요. ASML이 네. 2021년도에요. 그리고 2022년도에 착공식까지 했어요. 착공식 할 때 ASML 대표가 와가지고 한국의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가지고 한국하고 지금 반도체 협력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동맹을 위해서 가야 될 만한 무슨 아주 절실한 이유가 꼭 있어 보이는가 하면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이 지금 약간 눈총을 받고 있어 보입니다. 원래 대통령의 순방 의교라는 게 눈총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플러스 되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순방 의견은 국민들의 지지와 박수 속에서 진행됩니다. 근데 특이합니다. 특이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의 봄부터 윤 대통령 내다른 순방 상황까지 쭉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 있다면 해주세요. 반복해도 됩니까? 똑같은 년이? 네. 좋습니다. 우리 정선협 병장 이야기 그분이 12.12 발령국과 맞서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고등학교 후배로서 정말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끄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순전히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의 힘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지금 국립현충원에 있는 정선협 병장의 묘비사기에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들을 바로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의 봄을 보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또 정선협 병장이 이렇게 왜곡된 왜곡된 채 현재 국립현충원에 있는데 40몇 년간 지금 그렇게 현충원에서 왜곡된 형태로서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명의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